오늘은 다이아뮤시벌 2일차 참석을 위해 가고 있습니다. 오늘도 너무너무 기대돼요. 오늘은 어제보다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어제는 사람이 진짜 많았는데 오늘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. 지금 입장을 했습니다. 오늘도 신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신년회 때 봤던 태연이 언니 동생님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언니 너무 예뻐요. 귀껏 가려놨는데 답변이 없었네요.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교복을 입고 있지만 22살인 김하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게요. 김하나 공대생. 하나 둘 셋. 김하나. 김하나. 안녕. 여기 남성 친구. 짜잔. 점심을 먹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포켓몬 우유랑 계란 샌드위치를 사왔어요. 한국에서는 처음 먹어봐요. 일본이 속이 높더라구요. 한국이 조금 더 짭조름해요. 일본이 속이 높더라구요. 한국이 조금 더 짭조름해요. 이 펜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미니어처와 요즘에도 인형 가지고 많이 놀고 있는 달려라 치킨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좋아하는 유튜버 있어요? 아니면 자주 보는 그런. 없는 것 같아요. 좋아하는 연예인은 있어요. 누구예요? 봄요야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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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치 미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박살미애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미셔리라기입니다. 오오. 워터프리입니다. 워터프리입니다. 콜면은 캡лов 없이 어, 다짠! 이벤트 반첨됐어요! 너무 힘들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왜 이렇게 예쁘세요? 너무 예쁘죠? 왜 이렇게 예쁘세요? 나 진짜 예쁜 줄 안다고! 나 예뻐요!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사진 찍고 싶어서 맞춤 들어갖고 맞춤 수 있었어! 맞춤 수 있었어! 앤트리는 기분 되게 예뻐 같다. 감사합니다. 기쁨에 젖은 탱즈! 타임만 할게요.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예쁘게 생기셨다. 버리지 마요. 당연히 안 버리지 마요. 짝짝이야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수영수 있어요? 아 감사합니다! 와 대박! 와 나 행복해! 아 유튜브 열심히 할 거야 앞으로! 그거 뭐야! 저거 뭐야! 블로그 거졌어! 네 맞아요! 저 선물도 준비했거든요! 오! 감사합니다. 안 돼요! 선생님은 안 오셨어요? 저희도 행사에요! 아! 네! 아! 어머니 못 가! 아! 어머니 잘 계십니다. 건강에! 하나 앉아! 몇 번씩 들어갔어! 여러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! 아! 많이 봐주세요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안녕! 야! 얼굴 진짜 너무 예뻐! 얼굴 진짜 작다! 언니 너무 예뻐요! 거의 내 4분의 1이신데? 언니 얼굴이 너무 작아! 감사합니다! 너무 예뻐! 아 귀여워! 대박! 명함 드려! 명함 드려! 명함 드려! 한 장 남았어! 와! 마지막 남은 명함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마지막 flight! 잘해! 마무리하시길! 끝난다! 이거 너무 귀엽으세요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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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드디어 다이어 페스티벌이 끝이 났는데요 오늘 정말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